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물건들이 있죠. 대흥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공구나 생활용품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대흥동 주민센터에서는 공구와 생활용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인 대흥동 보물창고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흥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마포구 공유촉진 사업에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 간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흥동 보물창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대여받은 물건은 이틀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공유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